Q. B.S.T.A.T. 안녕하세요! 빅스타입니다! 저희 옷 보이시죠? 드디어 2013년이 왔습니다! 이번 2013년은 어떤 해죠? 2013년도는 개사 년이죠 개사 년 개사 년 뱀의 해 뱀의 해 뱀의 해 뱀의 해를 맞아서 저희 막내 주드가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성인이죠 이제 드디어 성인이죠 이제 본인 일에 모두 책임해 주셔야 될 나이가 됐어요 그래도 저는 스무살이 된만큼 스무살의 인생을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느낌이 옵니까? 느낌이 와요 제가 뭘 하고 있을지 2013년 됐으니까 이제 스무살 됐으니까 더 책임감 있고 더 멋지고 더 남자다워진 주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들의 발음입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2013년도 개사년에는 모든 일 잘 풀리시고 대박 터지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세요! 그리고 건강 꼭 챙기세요 좋은 일도 좋지만 무조건 다 건강해야됩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에도 많은 활동 할 저희 빅스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많이 아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빅스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 주세요 주세요 경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